2020년 참 robot 국연 갈 때까지 했지. 많이 배우면도 아니지. 그 정도 cycling는 배워야 이 놈을 한번 다 안 와갖고, 한 달대에 부르게. 그러니까 부탁을 할 것은 해야지. 명인 명창 시작! 명인 명창 풍류랑과 가진 호사 시켜 교군 태워 앞세우고 가진 호사 시켜 교군 태워 앞세우고 1등 세악수 통영갓 1등 세악수 통영갓 방패 천룡 안장말을 태우고 방패 천룡 안장말을 태우고 발도 풍류나마 성세두고 있고 발도 풍류나마 성세두고 있고 발도 풍류나마 성세두고 있고 아름다니 멋도 말고 간드러거지긴 풍류나마 간드러거지긴 풍류나마 수고배 행명 모두 모아 수고배 행명 모두 모아 수고배 행명 모두 모아 발도 상산을 구경갈제 발도 상산을 구경갈제 발도 상산을 구경갈제 한 번 더 할게요 지난주에 결석을 하신 의원님들 때문에 거기까지 한 번 더 한 다음에 뒤로 나가야 되겠네요. 명인 명창 풍류랑과 명인 명창 풍류랑과 가진 호사 시켜 교군 태워 앞세우고 가진 호사 시켜 교군 태워 앞세우고 일등 새악수 통영갓 일등 새악수 통영갓 방패 철룡 안장마를 태우고 방패 철룡 안장마를 태우고 팔도 풍륜 아마 성세도 있고 팔도 풍륜 아마 성세도 있고 화려헙도 있어 알음알이 뭣도 알고 화려헙도 있어 알음알이 뭣도 알고 간드러거지긴 풍륜 아마 간드러거지긴 풍륜 아마 수급의 행명 모두 모아 수급의 행명 모두 모아 갓기 찬아 뱅찬 창만 허여 갓기 찬아 뱅찬 창만 허여 팔도강 한어를 구경 갈 째 ён이케 잘 안되는데 팔도강 산을 이렇게 팔도감 산을 구경갈제 진도 나갑니다 경상도 도가 아홉 박이 딱 떨어져야 돼 시작 경상도 태백산 태백산 경상도 태백산 경상도 두 박자 나머지는 다 상형 그리고 도가 아홉 번째에 떨어지면 돼요 경상도 태백산 태백산이 열 번째 박에서 나오면 돼요 낙동강 낙동강을 낙동강을 통은 두 박자 낙은 한 박자 낙동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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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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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은 지리산은 일곱 번째 박에서 지리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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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이 열 번째 박에서 지리산은 지리산은 다시 전라도 지리산은 시작 전라도 지리산은 산은 빨리 붙여야지 지리산은 시작 지리산은 아주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옹진수 옹진 섬진강을 시작 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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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을 강을 구경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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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냥 합시다 눌리오 ɚ wished 네 이제 하세요 extra 눌리오 보러 경상도 태백산 형사 아 또 태백산 아 또 웅마을 구경 뭐 강아도 마을 구경 뭐 전라도 지디 산은 전라도지리사는 자 아니에요 전라도가 안 맞아 전라도지리사는 전라도지리사는 지리사는 지리사는 전라도지리사는 전라도지리사는 사는 붙이세요 사는 이렇게 지리사는 시작 지리사는 섬진강을 구경하고 섬진강을 구경하고 중차 흥헝도 개룡산 중차 시작 충청 흥헝도 개룡산 흥헝도 개룡산 흥헝도 개룡산 흥헝도 개룡산 자 충청도인데 충청을 길게 빼면서 거기에 기교가 들어가니까 시키는 대로 그냥 가셔요 충청 흥헝도 개룡산 시작 충청 흥헝도 개룡산 백마강을 백마 강을 백마 강을 백마 강을 백마 강을 구경하고 구경하고 황해도 구월 사는 황해도 구월 사는 황해도 구월 사는 수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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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허고 구경허고 경상도 태백산 경상도 두 박자밖에 아니니까 길지 않아 경상 시작 경상도 도는 아홉 번째 바 경상 경상도 태백산 시작 경상도 태백산 낙동강을 구경허고 낙동강을 구경허고 강 칠잖아요 거기는 두 박자밖에 아냐 낙동강을 구경허고 낙동강을 구경허고 전라도 지리 사는 전라도 지리 사는 사는 전라도 지리 사는 전라도 지리 사는 지리 사는 지리 사는 섬진강을 구경허고 섬진강을 구경허고 그렇죠 충청 후헝도 계룡산 충청 충청 그렇죠 충청 후헝도 계룡산 시작 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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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헝도 계룡산 백마강을 구경허고 백마강을 구경허고 백마강을 구경허고 백마강을 시작 백마강을 구경허고 백마강을 구경허고 도둑 거기도 도가 여섯 번째 박 왕해도 구월 사는 왕해도 구월 사는 공진수고고고를 구경허고 공진수고고를 구경허고 공진수고고를 공진수고고를 구경허고 구경허고가 일곱 번째 구경허고 공진수고고고를 구경허고 공진수고고고를 구경허고 공진수고고를 구경허고 공진수고를 구경허고 잘했어요 평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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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고굴산 전북 고굴산 전북 고굴산 대동강을 구경먹고 그다음 박까지 다뤄갖고 세 번째 박에서 대동강을 구경먹고 대동강을 구경허고 다르셨어요? 황해도 9월 산은 황해도 9월 산은 홍진수 고굴을 구경허고 홍진수 고굴을 구경허고 홍진수 고굴을 구경허고 청무 울산 청무 울산 청무 울산 대동강 대동강을 구경허고 대동강을 구경허고 대동강을 구경허고 iens 그 다음에 저기를 나가 우리가 토끼와 상 얼른 나가야 하잖아 토끼와 상 합시다 토끼와 상 엄청 재밌어요 이거 얼마 안 있으면 잘 아시게 돼, 천만 그래. 노래가 엄청 좋네요, 구수원이. 네, 구수원이. 이 노래 좋은 줄 알면 예술성 높은 거예요. 아니, 진짜 이거 슴슴하니 안 잠 있게 생겼잖아. 근데 그것이 그렇지 않아. 잔잔하니 들만해. 근데 엄청 멋있어. 네. 네.